누구세요? 열어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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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머 김해 동광 초등학교 4학년 김재찬입니다 저는 동광 초등학교 5학년 박규리입니다 2학년 박상혁입니다 김해 동광 초등학교 4학년 김재찬입니다 김수로왕이랑 김의 문화의 전... 김수로왕이랑 화항우랑 김의 도자기가 제일 생겨되는데요. 거북이... 김지공원이랑 김의 박물관이 생겨나요. 저 밖에 한번 가볼래? 네. 나 위해. 와아아아앙!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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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김해에도 지구 환경을 위한 시설들이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해에서도 공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